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청년 저축 계좌 가입자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이 3년 동안 근로를 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추가로 정립하기 때문에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학원 강사와 방과 후 강사, 그리고 학습 지도 교사와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직업 훌륭 비용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전주시 일자리 청년정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는 9일까지 직원 1명을 선발합니다. 하루 8시간에 주 5일 근무로 보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준에 따릅니다. 문의 전환은 231국의 182번입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 알짜 정보였습니다.